마지막 당코 4단계 미션 순서대로 킬하기 주먹권, 총샷권, SMG 원하는 총 그리고 치킨시 10만 주먹? 으아아아아아암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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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컴퓨터가 입 좀 내렸을 거야 야 게임 소리 착하고 잘생기고 예쁜 사람만 들려 다시 한 번 물어볼게 얘들아 게임 소리 들렸지? 어? 다시 한 번 말아봐 안 들렸어 그래 나 못생겼다 도연아 안녕? 못나서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뭐 못날 수도 있지 지는 지는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 보니까 당신은 경상도 사람이군요 굿모닝 몽골 사람인데요 몽골 사람이라고? 몽골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는지 몽셀로 때려버릴까 보다 진짜 형 나 진짜 외국인 맞아 한국에 온 제 10년 넘은 아 진짜? 진짜 외국인이야? 진짜 몽골인이야? 너 눈 시력 4.0이냐? 눈 시력 그렇게 좋아? 몽골인들이? 북적이 몽골입니다 시력 1.0 0.9입니다 한국에서 IT 회사 운영해서 눈 나빠진 맨날 컴퓨터 봐서 유호 컴퓨터 솟아 소리? 장갑다 엄마 깜짝이야 어이 깜짝이야 진짜 깜짝이야 이번 판 누적 미션 치킨 시 8만원 킬당 1,5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렇게 큰 미션이라고 지금? 어 잠깐만 집중 좀 해야겠는데? 이거 헤드셋이 그거 장점이 있네 소리 크게 드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러한 사람들한테 딱이네 이거 딱 필요한 소리만 딱딱딱딱딱딱 다 들리네 소리 크게 들면은 들리면은 자기가 총 쏘는 소리에 자기가 놀라는 경우 있잖아 너무 크게 틀어가지고 요거는 소리 적당히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딱이네 되게 잘 들리네 생각보다 아무튼 형이 지금까지 헤드셋 광고한 것들 다 10만원 넘는 거거든 근데 이번에는 가성비야 얘들아 버튼 하나만 누르면 돼 7.1 가상 서라운드 버튼 하나만 활성화만 딱 누르면 끝이야 가격도 싸 7만 9천원인데 아직 이거 얘들아 아직 이거 판매 시작 안 했다 사전등록 형이 이거 영상 올라갈 때 사전등록 하는 거 사이트 적어줄 테니까 그거 하면은 만원 싸게 해가지고 6만 9천원이야 저 있네 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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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할로윈인데 난 여친이랑 놀다 왔는데 여친이랑 놀다 왔다 지금 집중이 그럼 çık달라고 저희 집중이 실패 업마나 세상에 확신이 어! 깝짝이야 확신이 서르르기 좋아 이거 치킨 못 먹는다 연막을 까놀까 민성님 슈퍼채팅 2,000원 감사합니다 형이 집중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있어 있잖아 이걸 못 죽이냐 이거를 아 왼쪽 쏜다 야 너가 도와주고 있잖아 이걸 날 쏘네 아 근데 이게 저음역대가 저음역대가 되게 풍성하다 그거 알지 원래 소리 작게 하면 작은 소리들 안 들리잖아 근데 소리 적당히 틀어도 저음역대가 되게 깔끔하게 귀에 쏙쏙 박히네 와 전자니어 발음 죽이네 저걸 저렇게 발음한다고? 야 전자니어 발음 착살나네 진짜 고윤희님 슈퍼채팅 2,000원 감사합니다 위에 있지? 종민님 미션 영어 숫자 금지인데 무지 어렵겠어 그냥 말을 하지마러 아니야 아니야 할 수 있어 숫자도 금지라고? 저쯤에서 쌌는데 저쯤에서 저쯤 저쯤 아 맞다 2층에 발자국 소리 내걸 내가 잘못 들었나? 이게 왜냐면은 이 헤드셋이 저음역대 소리가 되게 선명하고 알차게 들리잖아 내가 순간 저기를 문 열고 들어오면서 내 발자국 소리를 좀 크게 들리다 보니까 순간 여기 있다고 내가 착각하는 거일 수도 있거든 착각한 거 같아 착각한 거 같아 착각했네 와 이거 근데 저음역대 소리 알차게 들리는 거 적응해야겠다 오 왜 또 우리 탈모 텐션 떨어진 모습 보니 내 마음이 아파서 그치 아프지 말어 아니 내가 텐션 떨어졌다고? 얘들아 나 텐션 떨어진 거 같아? 나 텐션 올리면 피눈을 나서 그래 얘들아 뭐야 이게 내 발자국 소리지? 와 이거 헤드셋 내가 저거 아니었어 아 미친 컴퓨터 진짜 와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었어 난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 와 이거 헤드셋 괜찮다 오 육생존 치킨까지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거야 예를 들 때는 말해도 돼 예를 들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어 13명 남았네 이것도 숫자잖아 맞지 그럼 다 숫자네 자 이제 예를 안 들게 미션 추가 탑 다섯이 남은 칠탄 개수 곱하기 100원 백 종원 근데 형은 칠탄 종이 좋아 5칸 종이 좋아 나는 데미지 센 개수 데미지 영어야 데미지 영어지 아니 야 니가 데미지 영어지 야 야 야 이거는 후원 야 내가 데미지라고 안 했어? 나는 데미지 센 개수 자 종류 미션 간단하게 실패했고요 자 이제 말 편하게 할게요 자 이제 어머 헤드셋 어떤 헤드셋인지 정말 궁금하다 50mm 드라이버는 최적의 사운드 품질을 위해 귀와 평행한 위치에 배치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선명한 고음역대 깨끗한 중음역대 중 풍경한 전문대로 갖춘 향상대 베이스 재생으로 게임에 더욱 몰입할 수 있습니다 형 그래서 무선 헤드셋이야 아니야 무선은 아니야 가격대가 좀 싸다 보니까 무선은 아닌데 근데 요거 줄 있잖아 줄이 달려있는데 엄청 긴 거거든 무선 헤드셋 그게 장단점이 있잖아 요거 USB도 아니야 되게 간단한 거야 너희들 스피커 있지 스피커들 아니면 컴퓨터 뒤에 그거 초록색 동그라미 연두색 동그라미 거기에 그냥 꽂으면 돼 꽂고 하이퍼엑스 있잖아 하이퍼엑스에서 제공해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 그거 설치하고 헤드셋 버튼 누른 다음에 진짜 간단해 7.1 서라운드 채널 그거 온! 클릭하면 끝이야 나 지금 그렇게 해서 싸풀하고 있는 거야 나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사운드 다 듣고 위치 다 듣고 발자국 소리 다 듣고 있는 거야 지금 전반적인 소리는 작아 전반적인 소리는 작아 전반적인 소리는 작아 내가 원래 듣던 것보다 작거든 형 원래 엄청 크게 듣잖아 전반적인 소리는 작아 중저음대가 되게 크게 듣잖아 내 발자국 소리에 내 상대편 발자국 소리인 줄 알고 착각해 형 아까 착각했잖아 진짜 사람이야? 컴퓨터야? 컴퓨터구나 방금 봤지? 사운드 잘 들리지? 이거 69,000원짜리 헤드셋 치고는 개혜자라니까 이거 지금 저 밑에 자리 잡은 애들 저 있네 와 마지막 땅코 4단계 미션 순서대로 키라기 주먹권 총샷권 SMG 원하는 총 그리고 치킨 시식만 주먹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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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깐만 주먹? 주먹이라고? 어어 어어 어? 어어 어? 어? 워 형 방송 보면서 자려고 했는데 형 그만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주먹으로 키라는 거 이거 아니 주먹으로 키라는 거 아 나 너무 속상해 어쨌거나 나는 유튜브로 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 나는 이게 직업이고 간단한 거야 너희들이 몸이 아파가지고 출근을 못한다고 생각해 봐 근데 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좀 터져가지고 아프지만 어쩔 수 없다 돈 못 준다 유급 휴가 못한다 무급 휴가로 가야 된다 생각해 봐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속상하잖아 짜증 나잖아 나도 그래가지고 어제 방송 키면서 최대한 이제 목소리를 안 높이고 한 거고 근데 어제 좀 무난하게 생방송을 종료하다 보니까 오늘 좀 마음이 풀려가지고 맞지 나 어제보다 소리 많이 질렀지 이건 뭔 소리야 구독자야? 야 일로와봐 야 일로와봐 좀 일로와봐 좀 죽어봐 바이바이 근데 어제 무사히 방송을 하고는 너무 좋았어 어제 무사히 좀 어제도 좀 나름 소리 질렀거든 근데 아까 이제 주먹질 그거 솔직히 불가능이잖아 어떻게 주먹질을 해? 컴퓨터를 만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주먹킬을 했잖아 일단 성공했잖아 너무 기쁜 거야 소리 질렀지? 나도 모르고 거기서 근데 어 하면서 앞이 좀 그리 멍텅해지는 거지 아직 여기 피 묻어있어 지금 조명 때문에 안 보이는데 아까 처음에 눈 손으로 닦았을 때 피가 아직도 묻어 솔직히 야 솔직히 거기서 누가 소리를 안 지르냐 솔직히 야 솔직히 거기서 누가 소리를 안 지르냐 비 맞다